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업체 톱텍의 임직원 11명이 기소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력사인데요. 1992년부터 26년간 설비 등을 납품해 왔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톱텍이 아닌 다른 위장회사를 설립하고요. 그걸 만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중국에 넘기고 또 그 기술을 활용한 설비 장비를 중국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술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에 들어가는 기술이죠. 바로 구부러지는 OLED인데요.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삼성은 약 1,500억 원을 6년간 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들은 한 155억 원의 이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고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기술 유출이라는 것 자체도 큰 범죄겠지만 더 심각한 건 이 기술이 어디로 빠져나갔냐라는 것일 텐데요. 앞서서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국 기업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넘겨진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네, 이번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는 중국 업체 4곳이 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곳 중에 2곳에는 이미 기술이 유출된 상태고요. 나머지 2곳은 유출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적발된 겁니다. 이미 유출된 것 중에 하나는 BOE입니다. 뭐 BOE 다 아실 텐데요. BOE는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의 LG 디스플레이를 꺾고 LCD 시장에서, 대형 LCD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선 회사죠. 그만큼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되게 위협이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BOE는 LCD에 이어서 OLED 부분에서도 되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바짝 딜을 쫓고 있는데요. 아직 수요일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OLED 공장을 지금 가동 중이고요. 양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개의 라인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삼성의 추정 손해 규모도 내놨는데요. 약 3년간 매출 손실이 6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봤고요. 또 1조 원의 영업 손실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같은 경우에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만도 제 기억으로 몇 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언제 언제가 있었습니까? 올해 6월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에 일하던 연구원들이 OLED 기술 파일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같은 시기에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1차 협력사에 위장 취업을 해서 기술을 좀 빼내려고 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OLED를 비롯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기술 등 이런 기술들의 해외 유출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만 약 28건이라고 합니다. 전체가 40건인데요. 그중에 한 70% 이상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저희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기술 유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몇 년 전에 조선업계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역전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번 문제가 얼마나 앞으로 더 큰 파급력을 가져다 줄지도 가늠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기술 수출도 문제고 인력 유출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근 삼성전자는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을 시도한 전직 직원의 임원에 대해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임원은 삼성전자에서 디렘을 설계했던 담당자인데요. 지난해 말 삼성전기에서 삼성 SDI로 발령이 난 후 퇴직을 하고 중국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특히 이직한 곳은 허페이창신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지난 7월부터 디렘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굵기로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급 인력의 유출은 당연히 우리 산업 전반에 있어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디스플레이 업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으로 이직을 시도한 전직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승소를 한 바 있고요.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지난 7월에 퇴사자를 대상으로 같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승소했습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례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위에 같은 사례는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소송을 통해서 좀 알려졌는데요. 그 전 취업하기 전에 이미 국정원에서 그걸 좀 파악을 하고 회사 차원에서 전직을 못하게 미리 막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드러나지 않은 전직이나 전직 제의는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스카웃에 무방 노출되어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참 이 소식도 듣다 보니까 불과 2, 3년 전에 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 우수 기장들 중국이 다 빼간다라는 얘기들로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워낙 연봉을 세게 줘서 우리나라보다 한 2배에서 3배 이상은 주고 거기서 숙식 제공 다 해주니까 가둬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직원들한테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길래 이렇게 이직이 많은 건가요?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큰 회사의 경우에는 연봉의 3배를 약속한다고 하고요. 작은 소재 회사나 장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1.5배는 약속을 하고 스카웃 제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외에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복리후생 등도 제공을 해주면서 공격적인 스카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공격적인 스카웃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산업이 어쩔 수 없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인력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도 그 대상자들에게 브로커들이 다가가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일부 경우지만 워낙 이렇게 고연봉을 준다, 복리후생이 좋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일부지만 먼저 듣고 중국 쪽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참 연봉을 많이 줘서 노동력만 빠져나간다면 그거는 그래,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술 유출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직을 그렇다고 법적으로 막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도 국가적으로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런 일력 유출이 심해지면서 일단 국가정보원에서는 업계 사람들과 함께 산업기술보완협의회라는 걸 꾸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술 유출이 명확하지 않은 이직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지금은 기술 유출을 동반하는 이직에 관해서만 서로 그걸 막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직을 제안할 때 특정 기술을 빼우며 몇 억을 더 주겠다, 이런 식의 불법 이직을 조장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또 그런 제안이 있다는 것을 서로 업계에서 공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지금 대응 방안들을 좀 내놓고 있고요. 이 외에 뭐 뾰족한 대안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해 준 것들은 다 소를 잃고 놔야 할 수 있는 대책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네, 근본적인 대책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나 OLED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결국 인력 유출의 유출과 관련된 거는 생태계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강제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결국 투자가 많아져서 고향을 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주는 것이 가장 그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비 회사나 소재 회사가 좀 크다고 해도 매출이 1조 원을 못 내는 회사도 많은데요.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퇴직이나 구조조정 이후에도 그쪽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했습니다. 이번 기술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박진희 기자와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